이거 바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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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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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사람이라고. 첫 개 앞에서는 노래소리가 흥흥흥 나오네요. 아 근데 글씨가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순살. 아 안돼요 저 순살. 순살 별로 안좋아요.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뜨거운데 한번 먹어볼게요. 다리부터. 아 맞다.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치. 음. 첫 개. 첫 개.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고. 첫 끼. 제가 얼마나. 첫 끼. 수술. 스피드. 클리어. 맛있어 보이죠. 와 근데 제가 먹고있는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이거 먹으면서 찍는 거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왠지 아세요? 배고프니까 첫 끼라서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양념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요? 양념 소스에 김말이를? 저는 그리고 밥을 되게 오래 먹어요 그러면 이 김말이 하나 더 먹을게요 김말이 이런 거는 빨리 먹어야지 또 냉겨놨다가 못 먹잖아요 양념치킨 소스가 많지 않아요 양념치킨 소스 반찬이dles 조금씩 부족해주emy 그냥 부족하러 장애 장애 날 몸 추고 감사합니다. 인수야 도하키와 도파키와 뭐 이게 지금 이 치킨 때문에 이 댓글이 잘 안보여요. 사이다지? 나랑 나랑드 나랑드? 제로사이다. 근데 여러분들 큰일났어요. 저는 이게 문제인데 배가 금방 불러.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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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개 먹기 너무 불편해. 잘자요. 안녕. 먹은 테이블은 바로 빻고. 그리고 치킨 무는 한번에 두 개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여워. 귀여워. 꽃게꽃구나무? 일본은 꽃게꽃구라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 junto願 euch 닿아주신고 오늘의 주인공사 이는 가진의 주인공사님과 함께합니다. 엄마는 젠말로 되어 있지만 다는 그녀가 그리고 이렇게 trees에 요청을 안하시면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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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일방. 치킨무는 몇 개씩? 기억해두세요, 여러분들. 단 혼자 먹을 때만 두 개씩.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있을 때 치킨무 두 개씩 드시지 마세요. 치킨무는 아싸 됩니다. 꼭대꼬꼬. 치킨무는 싱크대에 잘 버리고,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잘한다. 음식물은 음식물은 음식물을 비누에 공기소에 잘 넣는 다음에 아유, 여기요. 보여달라. 치킨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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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스타 라이브 다시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것 좀 정리하고 이 인스타 라이브 다시 껐다가 다시 켤게요.